엘콘에 대해서는 엘콘이 지금 어떤 스케줄을 잡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미디어에 따라가면 금방 알 것이다. 그 다음은 스스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르세르노가 행동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나도 복을 받았고 마르세르노가 좀 경수를 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마르세르노한테 좀 더 인성적으로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준 부분은 나 또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팬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르세르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경솔하게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팬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고 국민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께 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정지될 겁니다 또 뭐라AS who서 안지구에게 전에는 하나의에 대해 설명이 될 거에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사람을 주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청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연 투자에 대한 의혹이 많습니다. 아이돌리에 대한 의혹이 Labour muitas是 대한민국의 공연 투자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하디흥믿에 대한 의혹은 인간입니다. 감사합니다